사슴 서동이고요. 서동이의 뿔은 사실 뿔이 아니라 안테나입니다. 사슴은 청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. 하지만 저희 인천 석구가 얼마 전에 인구가 60만이 되었습니다. 60만 인천 서구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기에는 그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무선 인터넷 시대의 와이파이처럼 사구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모으기 위해 서동이의 뿔은 일반 뿔이 아닌 안테나입니다. 모두와 소통하고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순하지만 끈질기고 청력이 좋은 사슴 서동이가 서부의 마스코트 상징물입니다. 저도 서부 출신이어서 정감가네요. 감사합니다.